너 같은 거 딱 질색이야. 너 같은 거 나 딱 질색이야. 분해 넘치게 오빠 사랑받는 거 더는 못 봐. 자격도 안 되는 취지에. 함께 살 수 없으면 죽어봐요. 정말 미쳤어. 이걸 어떻게 쓴 거야. 그냥 정말 포기라도 한 거야. 아니면. 죽었어. 김나연은 죽었어. 죽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. 뭐지? 이거 뭐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